오산시의 주요 교육정책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 오산교육 열린소통 한마당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년에는 오산교육지원청이 분리돼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관내 초중고 학부모와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산시와 경기도 하성 오산교육지원청은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으로 AI 코딩 교육과 이음형 고교학점제 등을 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는 오는 11월 AI 코딩 에듀랩 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AI 마이스터고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낮아진 기초학력을 높이는 한편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입시박람회 등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소통 한마당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학교 시설 개선, 학교 밖 체험활동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응답이 오고 간 가운데 오산시는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신규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OSTB 양하나입니다. 오산시팀